It's going to be a big surprise! And... Open! 안녕하세요. 배우 김고은입니다. 제가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스러운 꼬마들이 있는데 함께 만나보실래요? 플로리다의 햇살만큼이나 찬란하고 순수한 동심을 가진 6살 꼬마 무니와 친구 스쿠티, 젠씨예요. 장난기 가득한 표정들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얘들아, 오늘은 어떤 모험을 떠날 거야? 바비 아저씨께 혼나지 않도록 조심해. 매직 캐슬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든든한 해결사, 매니저 바비.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해주죠. 가끔씩 보이는 다정한 미소가 매력 포인트예요. 사랑스러운 무블리 무니와 친구들, 그리고 든든한 바비 아저씨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매직 캐슬. 미국의 젊은 거장 션 베이커 감독이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세계예요. 벌써 전 세계가 사랑에 빠졌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마법에 빠지게 되실 거예요. 우리 모두의 러블리 인생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 3월 7일 오직 CGV에서만 만나요.